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 어딘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일본에 있습니다 그 기업 이름은 공고구미 라고 합니다 사찰과 신사 건축 전문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업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 업체는 578년 때 만들어졌어요 역사가 무려 1443년 입니다 1443년의 역사를 가진 이 공고구미는 일본의 쇼토쿠 태자가 백제에서 건축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불렀어요 그분의 이름이 금강중광 이라는 백제인 인데 이분이 이제 공고구미 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요 백제인 인데 왜 이름이 내자 일까 아마도 금으로 시작하니까 김씨가 아닐까 이름이 김중광 아니었을까 라고도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일본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오래 생활 하셨기 때문에 마치 그 규슈의 미야자키 지방이 고향같이 느껴지시니까 초등학교도 다니셨고 하셨어요 그때는 소학교였죠 제 외할아버지 존함이 김자 락자 호자 입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이제 그 미야자키까지 갔었어요 미야자키 가서 미야자키 소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께서는 그 수십 년 전에 생활했던 그 큰 나무 그리고 건물 등이 다 기억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찾고 싶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그 할아버지 생활기록부나 이제 사진 졸업사진 한번 찾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김자 락자 호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예상을 했었어요 아마도 아마도 임의로 할아버지 성함을 존함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그러면 김으로 시작한다면 제 예상은 그거였어요 김 뒤에 어떤 한자를 붙여서 일본식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로 예상 했었습니다 네 천자를 붙여 가지고 가네가와 라고 하지 않았을까 가네가와 라크고로 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찾아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도 가네야마 였습니다 가네야마 김이 옷가네 할 때 가네니까 가네야마 하면은 여기 외산자가 들어갑니다 김산 라코 가네야마 라크고 라고 찾아봤는데 진짜 있었어요 진짜 진짜 그 이름이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네야마 라크고 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기억나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규수지방 여행을 했을 때 제가 렌터카 이 렌터카입니다 사진을 찾았어요 이 렌터카로 여행을 하다가 거기에 굉장히 신기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일본 규수 미야자키 현 난고구에 있는 백제마을 찾았어요 백제마을 백제의 왕자가 교토까지 가는 방향의 태풍을 만나가지고 백제마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설같이 전해지는데 이걸 보고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일본 말 중에 구다라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다라나이 구다라나이 시시하다는 뜻입니다 시시하다 구다라 구다라가 한자로 쓰면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가 없다는 뜻이 시시하다 별로다 이런 뜻인데 제가 상상을 해보게 돼요 그 당시에 백제에서 정말 엄청난 건축가까지 초빙을 해서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내고 백제를 통해서 조선 그 우리 한반도를 통해 들어오는 문화는 굉장히 선진 문화였던 거고 굉장히 세련된 거였는데 백제 아니다 백제 게 아니다 시시하다고 느껴지는 거 저도 생각해 봐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제다 하면 정말 끝내주는 거다 최첨단이고 멋지고 세련되고 유행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워커맨 생각나고 플레이세션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일제 라고 했을 때 그게 마냥 좋은 건가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것처럼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포라고 들어 보셨어요 노포 노포는 신이세 라고 하는 거고 노포는 오래된 가게를 노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다 보면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래된 노포 오래된 가게를 계속 대대로 물려주는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또 이제 그 일본 도쿄대 출신인데 아버지의 국수 가게를 계속 또 이제 계승에 산다든지 그리고 이제 식당을 계승에 산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그 좋게 이야기 했던 기사나 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1020년 세월을 이긴 일본 모찌 가게는 코로나가 두렵지 않다 뭐 이런 기사나 여러가지 글들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왜 굳이 고향에 가서 시골에 저런 가게를 물려받나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꽤 있었죠 일본에는 천년이 넘는 식당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노포 식당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계급이 계급 체계가 공고화 되어 있어서 그들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럼 선조들이 하던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일본의 계급 체계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천왕이 중심이겠죠 일본 일왕이 중심이고 그 주변의 귀족들 그리고 그 귀족을 도와주는 사무라이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부르조아 계층을 상인 계층으로 하고 봤습니다 상인 계층 일본 상인들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일본 상인들 그리고 평민들 이렇게 나눠봤는데 천민도 있겠죠 부라쿠민 같은 천민들도 있고 그래서 이 계급 체계가 공고화되어 있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일본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화라고 말이죠 일본 일식도 일식이라고 일본인들은 이야기하지 않죠 와쇼크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다 일본을 이야기하는데 화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일본의 이제 그 전통 복장을 화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급 체계 이런 사회 체계를 무너뜨리는 걸 싫어한다 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 계급을 벗어나서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걸 이제 막는 사회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노포가 많은 이유가 그 계급 그대로 그 하던 일들을 그대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 시도를 많이 하더라도 그 일을 그대로 해야 된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는 인식을 했었습니다 일본 문화의 특징을 한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권력 간격이란 게 있습니다 권력 간격이 있고 개인주의가 있고 남성주의가 있고 불확실성 에피도 하고 장기지향성 방종 절제 이런 것들로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한국을 보면 여기 장기지향적인 면이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불확실성 에피도 좀 높은 편이고 남성주의는 의외로 낮아요 개인주의도 굉장히 낮고 권력 간격은 중간이고 방종 절제도 중간인데 절제한다 그쪽 방향인데 여기다가 일본을 씌워 보면 확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크게 차이 나는 남성주의 입니다 일본은 완전 남성 중심 사회고 그리고 불확실성 에피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불확실한 걸 싫어한다는 거죠 새로운 일을 챌린지 해서 변화를 가지고 이제 시도해 본다는 그런 면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불확실성 을 싫어하고 일본은 좀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중국하고 비교하면 그쪽은 불확실성 에피도가 낮아요 그 뜻은 뭐냐면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사회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간다는 거죠 빠르게 변해 가면 여기에 새로운 기회도 맞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려는 그런 시도가 많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노포라는 개념 가지고만 생각해 봐도 노포가 많은 이유는 그 예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시스템을 따라야 되고 예전 하던 방식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점점 적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한국은 변화하고 있는데 일본은 정치하고 있다 여기에 한 일면을 볼 수 있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노포 문화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